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개헌한 원장님께서 비보험 진료 12만원을 하시고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고 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과연 발행을 해야 할지 말지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때문인데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라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표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을 10만원 이상 거래에 의무적으로 발급하셔야 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가 나눠져 있는데 보험 진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어 12만원의 진료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 9만원이 보험의 청구액이고 3만원이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신다면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해당이 돼서 3만원에 대해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꼭 끊으셔야 하고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고 하신다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라던가 수납공간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는 세무서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가시거나 아니시면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면 여러가지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것을 인쇄하셔가지고 게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을 지급받은 때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은 3회에 걸쳐서 50만원씩 분해 납부를 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면 각 50만원을 납부하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원 이상 거래를 한 환자가 현금영수증 요구를 안하고 그냥 떠났다고 할 때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끊으시고 010-0001234번으로 자진발급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안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를 했을 때 꼭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 신고를 당하실 수도 있으시고 미발급 시에 5%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한 결제수단이 여러가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15만원의 진료에서 10만원의 카드로 긁고 5만원의 현금으로 납부를 하셨다고 하시면 그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대상에 대한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50%로 매우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이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잘 안내를 해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개헌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